짐을 빼? 짐을 빼? 짐인 것 같다 아... 가현 씨네 집인데 살고 있는 집인데 성민 씨가 짐을 아직 안 뺐나 봐 전남편의 짐... 흔적을 없애지 않았네 뭐? 어? 아이고 헐... 나 왔어요 그거 트렁크 하나 가져온 거야? 어 진짜로? 그럼 용달은 안 와? 어... 아... 이건 어떻게 할 거야? 그럼 CD장은 CD장? CD장 이거 두 개랑 방에 하나 또 있고 밖에도 또 있어 어머니 신발이랑 당신 신발이랑 당신 MD랑 이런 것들도 있어 아... 이렇게 많을지 몰라 그럼 이렇게 할게 응 오늘 가져갈 수 있는 집만 응 그럼 이걸 또... 또 보관해? 아...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 나 이거 어디... 저기서 다 꺼내느라고 나 허리... 없어지는 줄 알았어 아... 고생했겠네 그때 녹음할 때 다 악보들이잖아 응 희한하다 레드플러스 서브웨이 원본이거든 하... 참 결혼식 사진 어떻게 해? 아니 이게 나한테는 있을 거야 아마 두 개 던지는 거 포착... 잘했네 희한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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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짐 많이 가져가야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 아우 20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우선 애지가 않아 나 진짜 2년 만에 짐 정리 진짜 궁소리 안 하지 않냐? 2년 동안 어쩔 거야 라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 몇 번 얘기는 했지 했지 이건 좀 나중에 내가 좀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당신이 먼저 얘기했지 내가 갖고 나가라고 그랬나? 아니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오갔잖아 지금 내가 CD장 같은 거는 그때도 그 얘기에서 CD장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때 요청을 했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넓은 집으로 옮기면 그때 이제 해결할게 지금은 둘 데가 없어 그거 2년 전 얘기 아니고? 아직 거기 살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그동안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야? 스트레스라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기 보다는 당신 참 애지가 나다 그런 생각을 했지 이걸 왜 안 가져가나? 본인 짐을? 그냥 무슨 생각이 조금 드냐면 오늘 와가지고 그냥 뭐 흔적이 좀 남아있는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되고 뭐 그렇게 꼭 깨끗이 막 모든 걸 다 정리한 그게 이렇게까지 이거 이렇게까지 이걸 다 액자들까지 다 누구 싶었어? 마음이? 마음이? 근데 지금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렇게까지 모든 흔적을 다 지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냥 버릴 수 있는 건 버려도 되고 뭐 이런 건데 이걸 다 쓰레기들까지 다 이렇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쓰레기 버리는 일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와서 하게 된 것에 화가 나? 아니 그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20년을 살고도 이렇게 모를까? 이거는 서로의 입장 차이인 것 같아 그렇지 20년을 살고도 당신 마음을 내가 모른다고? 당신의 어떤 마음을 내가 잘 모르는 거야? 저번에 우리가 처음에 한번 펜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그때는 일단 그 마음가짐이 그랬었어 그냥 진짜 2년 넘는 시간에 처음으로 단둘이의 시간을 갖는 거였었잖아 그래서 최대한 당신 입장을 계속 들어줘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만나고 나서 집에 와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거는 약간 기억의 차이가 좀 다르구나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나도 해주고 싶어서 그냥 얘기를 꺼내는 거야 알겠어 해봐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된 이 이혼 사유가 이혼 사유가 잘 안 바뀌었고 성격들 성격이 잘 안 바뀌어서 되게 답답해한 거를 그냥 쭉 살아왔던 거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의 또 그런 고충들이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컸었고 그 점이 제일 큰 두 가지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었잖아 2011년도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대구 친구분 집으로 이사를 갔던 거였잖아 가짜를 갔는데 한 2, 3년 정도 있을 때 다시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된 거는 당신하고 나랑 의논을 해서 내가 그때 하지 말자 했지 그건 또 잊었어 아니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같이 살자고 전화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전세자금 대출이 그래 연기가 돼가지고 만기가 돼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단 갚아야 갚아야지만 계속 유지가 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또 스트레스 받는 일 하지 말자 근데 우리가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못 찾았잖아 그래서 못 찾았잖아 다른 방법은 그때 당시에 그 목돈을 우리가 구할 길이 없었잖아 그래서 진짜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당신도 결국에는 오케이를 해서 모시고 온 거지 그게 내가 그 돈 때문에 오케이를 했겠냐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엄마 그냥 모셔올래라고 마지막에 나오니까 알았어라고 한 거지 아이고 참네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말로? 그럼 그렇게 된 거야? 그렇게 된 거야? 된 거잖아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얘기했잖아 그래 그럼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오기 싫으시다고 한 거를 일단은 우리가? 그 나중에 결국에는 좀 전에 그 대답을 그 얘기한 거 아니야? 그 당신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 원한다면 그렇게 해 그래서 일단은 모시고 된 거잖아 근데 당신이 예를 들어서 절대로 안 돼 했는데 모시고 온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걸 우리라고 표현하면 그건 또 내가 화가 난다고 그니까 아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기간이었잖아 그때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 나랑 너로 생각을 못 했던 거야 나는 드라마 3개 하면서 얘 젖 먹이면서 땅바닥에 앉아 화장실에 숨어서 김밥 먹으면서 어? 30분씩 자면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 계속 누워 계셨어? 안 계셨어? 아니 지금 어 당신이 그 힘든 일을 그랬던 앞뒤를 내가 편집을 하자니 그 앞뒤를 편집을 하자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같이 어머님을 모시는 걸 합의한 거냔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건 봐봐 그게 당신이 좀 전에 말한 내가 애들 다 키워 젖 먹여가면서 그거는 초창기 때 얘기잖아 어머니가 그러니까 봐봐 어머니 어머니가 누워만 있었냐 안 누워만 있었냐는 그거는 우리가 예은이 때는 아니잖아 예은이는 어머니가 잘 돌봐주셨잖아 맨날 얻고 다니시고 쟤 지금 몇 살이야 예준이? 12살 그래 예준이 임신했을 때 어머니 안 계셨고 잠시 그지? 응 그리고 예준이 낳고 깐난쟁이 때 우리 엄마가 봐줬고 그리고 나서 서울 오셔가지고 예준이 봐주셨어? 예준이는 안 봐주셨지 그래 예은이 있을 때부터 누워 계셨던 거 기억나지?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걸 계속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었으니까 그 누워 계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내가 예은이 어릴 때 어머니 움직이게 하려고 수영장까지 모시고 다니는 거 기억나 나 나 어떻게든지 산책하게 해드리고 운동하게 해드리려고 꼬시고 꼬시고 설득하고 싸우고 내가 그랬던 거 기억 안 나? 나 정확히 나 그거 완전 개포동에 예은이 어릴 때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예은이를 업어서 이렇게 업 그런 건 봤잖아 바보야 그러니까 예은이 어릴 때 그거 봐주셨던 거 내가 너무 감사해서 웬만하면 어머니 욕 안 하려고 내가 안 꺼내고 있었던 거 아니냐 나 누구 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 돈을 썼네 어쩌래 이러면 내가 고생했던 거를 얘기하게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답답해 정말 미친 일패 진짜 내가 너무 도망가고 싶어서 이혼하고 싶어서 이런 거 안 짜지고 당신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조용히 그냥 당신이 싫어요 라고만 얘기하고 이혼을 한 거야 아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이 안 나오네 이사할 때마다 엄마가 와서 이삿짐 다 날라주고 다 이침 봐주고 어? 뭔 일만 있으면 어머니 와가지고 애기만 붙잡고 있고 엄마가 우리 엄마가 밥상 다 차리고 그랬던 거 기억 하나도 안 나냐? 어디서 어머님 얘기를 들먹여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 그랬더니 장모님한테 따바따반 어? 뭐? 모시는 게 아니야? 같이 사는 거야? 당신 우리 엄마랑 20년 살 수 있어? 그래 2년 빼고 18년 같이 살 수 있어? 아니 그게 1년 사는 동안 우리 엄마한테 당신이 어떻게 했냐고 어우 답답해져서 내가 미쳐 아우 나 왜 이렇게 미친 녀석으로 소리 지르게 만들어 이거 안 하고 싶었는데 야 야 당신 진짜 어떻게 이러냐 니네 엄마 20년 동안 같이 살고 내가 당신을 따라줄까 이러면서 아우 내가 진짜 돈 벌고 아우 아우 내가 그거 야 뭐? 수면욕심을 믿어? 야 내가 여기는 정신병장 다 보여줄까 야 내가 공원장에 와가지고 약 먹고 잠 못 자고 살 빠지고 나는 안 쓰이자고 아니 내가 이 얘기가 아니네 왜 나는 공격해서 진짜 왜 공격해 당신이 엄마 돈 썼다는 얘기를 왜 꺼내 왜 꺼내 당신 때문에 쓴 게 아니라고 당신 때문에 썼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당신 때문에 썼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그런 얘기 그런 말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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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놈의 엄마 좀 책임지라고 너희 엄마 좀 출발 좀 책임지라고 이새블비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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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돈을 벌어와서 내가 당신 어머니 안 사는 거 내가 내 새끼만 보게 하고 나가서 돈 벌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다 벌어오게 했잖아 애 하나 낳으면 천만 원씩 흰 만 원씩 빚이 쌓이는데 어떻게 그라메 아 보다가 진짜 돌아버렸어 내가 미쳤어 으깝conscious 이와 같이 지구와 친하이 잘 싸우시진 않으셨어요? 이런 거로 충분히 다투실만 하고 불만을 얘기하실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고 조곤조곤 남편은 늘 알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조곤조곤 이 설명을 해가지고 풀려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폭력적으로 안되는데 말로써도 폭력적으로 안되는데 해소 안된 채로 계속 싸웠구나 큰소리 내고 싸우고 털고 고치게끔 서로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안 싸우는게 병이 될 것 같아요